이 이야기 안 궁금해요? 지금 물어보면 다 말해줄 수 있는데 나는 남의 불행에 관심 없어요 그렇게 매번 속에 있는 말 다하고 살면 편해요 심우지 씨 눈엔 다른 사람들이 미련해서 참는 것 같은가 본데 속에 있는 말 다 해버리면 실시간으로 내 말에 상처받는 얼굴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참는 것보다 더 고용이라서 안간힘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? 그냥 그 사람이 조금 더 걱정되었을 뿐이야 그냥 그 사람이 좀 덜 외로웠으면 좋겠는데 그냥 좋아하는 거잖아 그 사람이 좀 덜 왔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좀 덜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쪽은 절대 안 와요 그쪽만 나 좋아하지 않으면 아무 인지 없는 거니까 내가 심우지 씨 말 심우지 씨를 오해한다고요 그 남자 네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그 아줌마들이야 아줌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내가 다 정리할 거야 심우지 씨가 필요해 부회할 텐데 싫어요 내 가족이랑 그쪽이랑 같이 있는 거 너네 대표 어딘가 그늘져 보이는 게 꼭 길고양이겠잖아 근데 그 길고양이가 심우지 네 이름 한 방에 꼬리를 내리더라고 나는 나를 지키고 있는 거야 들리지 말라고 하고 싶고 눈에 거슬리면서 할 거니까 싫은 사람이 먼저 가고 있다는 거야? 뭐?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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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